제니퍼 싹싹 비겨놔! 난리가 나게 도깨비 할매 증거 자료 그 할매가 그동안 우리 구청에 신고한 민원 건수 자그마치 8,000건 빛빛 걸 별감받을 수 있겠나? 원칙대로 하면 됩니다 Let's hang out sometime There are lots of great places 나 영어 좀 가르쳐줘 예? 제니퍼님? 제니퍼? 그래요 제니퍼 백과사전이 영어로 보자 원 헌드레드 딕셔넬이요 절대 어려운 단어 쓸 필요 없어요 How are you? I'm fine, thank you And you? Good 할머니는 영어 왜 배우시는 거예요? 신세세! 이거 봤어? 할머니 어차피 더 숨을 생각도 없어 오픈 할머니가 좀 도와주시면 어떨는지 How are you, 정심? 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줄 수 없거냐? 왜 안 돼? 정심은 영어로는 정심은 영어로는 정심은 영어로는 정심은 영어로는 영어는 영어의 도시를 받을 수 있어요 네 Yes, I can speak. 소통을 하네. 그렇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나름 준비를 했는데 많이 부끄럽습니다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